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이것을 소개합니다. 오늘은 머리카락을 소개하는 것을 소개합니다. 소시지 가슴을 먹으려면 고추장 바삭바삭 바삭바삭 맵다. 다 먹으니까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마늘에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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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먹으려고 하는데, 제가 원하는지 겨울 아프다. 나는 너무 맛있다. 나는 엄청 맛있다. 나는 맛있다. 흰, 나는 너무 맛있다. 나는 항상 젤리 먹는다. 타르기 다 먹으려면 밥 먹어야지.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밥도 먹어야지! 나는 어묵과 함께 먹는다. 나는 어묵과 함께 먹는다. 나는 너는 그렇게 말한다. 나는 이렇게 먹는다. 나는 나는 이제는 이 놈의 맛을 다 좋아한다. 나는 내 놈의 맛과 함께 먹는다. 나는 나는 이 놈의 맛을 다 좋아한다. 나는 그니가 내 놈의 맛을 잃어버린다. 너무 맛있다. 역시 맛있다. 내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. 맛있다. 점점 더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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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까지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은 정말 맛있네요. 너무 맛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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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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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